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출 전선의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출 기업들의 금융 지원인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가 수출 활력 재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들에게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감소의 문제가 금융 문제는 아니거든요. 금융 문제는 아니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경기 침체의 예상, 세계 경기가 좀 둔화되게 예상되니까 그래서 수요가 감소되는 게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 공급해 준다는 게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이 안 되는 바틀네크가 금융보다는 수요 부족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출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수출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좀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지는 좀 회의적이지만은 그래도 기업을 살리는 데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이후 수출을 주도할 새 먹거리를 발굴하겠다. 이런 언급도 어제 내놨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을 이을 6대 먹거리를 선정했던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보면 IT나 BT나 헬스나 농산품이나 그런 것을 야속히 산업으로 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 산업을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는 지원 정책은 언제든지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과거를 보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산업이 치고 나올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3년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처음 들어갔을 때 정부가 그걸 예측 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주 수출 품목이 됐었는데 또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역시 좀 이게 그렇게 커질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로 6개 산업에 그냥 제한시키지 않고 그냥 모든 산업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활발히 새로운 제품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6개 산업에 집중한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2개는 해외 건설 플랜트 산업이고 그리고 또 농산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농산품 수출을 활발하게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지금 한 40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좀 더 몇 가지 산업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런 좀 활성화, 규제 혁신이나 법의 개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산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수출 활력을,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수출 부진, 경제 개선은 좀 얼마나 심각하게 보십니까? 2015년, 2016년에는 세계 무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상치를 보면 지금 WTO는 GDP, 세계 GDP 성장률이 3.1%에서 2.9%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세계 무역 증가율이 3.9%에서 3.7%로 지금 하향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하향 조절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성장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15년, 2016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반도체죠. 우리가 지금 하도 지난 2년 동안 수출 실적이 좋았는데 그게 거의 다 반도체 때문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 전체적으로 보면 5.5% 늘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0.56%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수출을 증가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수요가 이례적으로 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015년, 2016년에 수출 규모가 감소하면서 전 세계 무역 규모가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좀 심했는데 그게 풀리면서 지금까지 좀 막혀 있었던 반도체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지난 2년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높았던 면이 있고요. 그런 이례적으로 높은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난 것 같고 반도체하고 석유하고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커마러리, 물자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초과 공급이 있다면 가격이 팍 떨어지는 그런 양성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난 2년 동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생산 여력을 좀 삼성이든지 하이닉스든지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초과 공급이 생겨서 우선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좀 짚어주셨는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1월에는 19개월 말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보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비중 측면과 관련해서 전체 파이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 지나친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비교우위를 생각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잘 만들면 그럼 반도체 비중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상품을 좀 더 다변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다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쓸 수 있는 그런 다른 제품들을 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언제든지 좀 우리나라의 약점이죠. 알겠습니다.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께서 이 수출 다변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 수출을 떠받치는 것은 반도체가 물론 맞고요. 하반기 들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다소 회복해 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잔밉빛 전망은 아닌지 좀 회의적인 시각이신가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좀 조짐이 보인다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이례적으로 수요가 컸는데 이게 좀 정상적으로 떨어졌다면 우리가 다시 높은 성장률으로 돌아가려면 어떤 킬러 앱이나 아니면 반도체 사람들이 사고 싶은 반도체가 들어간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폴더볼폰에 많은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폴더볼폰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단계나 가격적인 단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기사일수도 나왔지만 지금 있는 스마트폰을 약간씩만 개선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이란 정부의 목표 과연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 있는데 올해 목표 좀 어떻게 보십니까? 6천억이 불가능하진 않은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내기를 한다면 아마 안 될 거라고 볼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6천억 달러를 성취하려면 한 4.6% 수출이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5.5% 늘었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를 빼면 0.5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 6천억 달러를 성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막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시장이 금년에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천억 달러를 성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반도체 경기의 성패가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달성 여부에 결정적인 키를 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 대규모 재정 투입이 금융지원으로 또 수출의 활기를 불어넣기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개선돼야지 수출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수출을 늘릴 방법은 다른 건 없어요. 세계 경기가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수출하는 걸 보면 패스트 팔로우를 많이 했죠. 그냥 스마트폰이 뜰 때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품목들이 잘 안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그게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좀 과거 우리나라 지금 실적을 본다면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 게 우리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